아 제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이벤트 소울 벨룸 블러드킨 방탄 아 끝났군요 소울은 이게 다고 명성실을 돌려봐야겠군 뭐 두번째 주 라잌 15%지 뭐 사실 15%인데 13정도 14정도 욕심 좀 내가지고 고정도면 써야될거 같아 나우하이아 쓰지 반 썼네 벌써 아 원래 최초는 원래 최초는 원래 첫줄에 공속나온 공속 썼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매액 쓰길 잘한거 같아 첫번째 매액이 1필 남아가지고 20만 남았는데 한 번이 안나온데 어 15만 밖에 안남았는데 아 이게 없어지겠는데 아 아 아 아 얘 잃었어 아 바이퍼는 근데 소울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발레이란 음 반반 피에라 블러드킨 줄라이 벨룸 힐러 매그노스 시그노스 파플라토스 핑크빈 아 아 카이로 끝 끝났어 뭐 나온거 있나요 오늘의 최고 이거죠 아 레드큐브와 블랙큐브 에디셔널 큐브가 나왔는데 아 캐시 이동을 하다가 우연히 큐브를 딱 쳐봤어 그랬더니 갑자기 큐브가 산더미같이 나와가지고 오늘의 이벤트 참여 결과 폐망이지만 캐시 이동이 참 좋았다 끝